사실 먹는거 아주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너무 좋다. 보기 좋네. 아유 훈훈해라. 오늘은 코하쿠토 냠냠냠 보석처럼 아름다운 달달한 코하쿠토 냠냠냠 뽕뽕왕쌍 구독해주세요. 보라색 코하쿠토 먼저 아내가 만들어졌어요. 배가 엄청나요. 보라색 코하쿠토 냠냠 배가 너무 맛있고 좋은데요. 마늘은 너무 맛있다. 보기에는 매일 맛있네요. 아, 이게 어떤 맛이냐면 설탕 맛이거든요 근데 약간 연양갱이 있잖아요 양갱을 아삭아삭하게 해서 먹는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 안에 보면 여기는 약간 젤리처럼 되어있거든요 그래서 이건 건조를 좀 오래 시켜서 그런데 좀 덜 건조시키면 겉에만 바삭하고 안에는 완전 양갱이에요 그런 젤리 같은 거 그래서 그런 맛입니다 설탕 맛 그리고 약간 연양갱 같은데 아삭아삭한 영양갱 같은 느낌 너무 맛있어요 아삭아삭 그리고 소금 그의 맛은 이제 진짜 깜짝 소금 아삭아삭 고소한 당뇨 갈리겠네 음 와 근데 이렇게 만지니까 진짜 돌 같지 않아요? 히힛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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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은 얘가... 안 돼 아! 아메리카노랑 먹으면 맛있을 것 같은데 커피를 타올까요? 그리고 진짜 오늘의 간식은 계속 맛있을 것 같아요 오늘의 간식을 꼭 좀 해보는 중 새콤함은 저는 좀 덜 건조할거예요 물이 넣고 이거 제가 본 레시피는 한 3-4일정도 건조시키라고 했는데 저는 이틀을 건조시켰거든요 근데 그 제습기를 틀어 놓고 있었어 가지고 진짜 딱 그 레시피에서 하라는 만큼 딱 진짜 요 겉에는 완전 바삭하고 속은 이 젤리같은게 딱 들어있는데 차라리 한 하루정도 지났을 때 그 겉에 약간 살얼음처럼 이렇게 살짝 코팅되고 안에는 되게 쫀득쫀득한 그 상태였을 때 먹는게 더 좋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 아기는 이 사탕을 네모 사탕 이라고 해요 네모 사탕 주세요 이러면서 아기가 참 잘 먹는데 아기 걸 뺏어먹고 있는 건 아닌지 하는 죄책감이 듭니다 제가 이렇게 말이 많은 것은 이걸 못 먹게 써서가 아닙니다 절대 아니고요 그냥 갑자기 네모 사탕 주세요 하면서 잘 먹던 우리 아기가 생각이 나서 옆에 있다면 듬뿍 졌을텐데 하하하하 음 여기 살짝 얼음처럼 이렇게 갈라진 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여기 살짝 얼음처럼 이렇게 갈라진 게 되게 이쁜 것 같아요 제가 이걸 아내가 만드는 걸 옆에서 봤잖아요 설탕이 이만큼 들어가요 340g이 들어갔습니다 저는 지금 그 설탕에 농축된 버전을 먹고 있는데요 진짜 다른 재료가 한천이라고 그렇게 젤리처럼 만드는 거 딱 들어가고 다 설탕이 한마디로 뭐랑 비슷하냐면 각설탕 있잖아요 그 막 커피에 타 먹는 거 그거를 지금 계속 먹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그려줄 Brother 정말 맛있어요 그러니깐 또 다 설탕이 다 설탕이 달콤한 버전 롤 너무 쉬워 아, 너무 좋아 이제 먹기remo 약간? jalap 제가 이거를 왜 아까 좀 덜 건조시킬 걸 이런 생각을 했냐면 너무 너무 아삭거리는 소리만 나는 것 같아서 좀 이 약간 그 젤리에 쫀득쫀득한 그런 소리도 같이 났으면 더 듣기 좋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이 들어서 입니다 왕건이를 먹어보겠습니다 장난이에요 사실 먹는거 아주 좋고 즐겁습니다 그렇지 즐겁다 행복하다 기쁘다 너무 좋다 보기 좋네 아유 훈훈해라 행복해 당이 충만해지고 있어 바로 이거야 역시 사람은 단 걸 먹어야 기분이 좋아지죠 어 이거 먹기 힘든 척 연기 진짜 잘하는데 이런게 바로 메소드 연기 굉장히 맛있습니다 아니시대요 이걸 굳이 맛있다고 할 필요가 없잖아 설탕 맛이에요 어 오락가락 하는데 그런 맛입니다 오락가락 하는 맛 점심 거의이 곡овор이지만 아 여러분 이거 음 만드는 법 진짜 간단하거든요 그래서 만들어 드시고 커피 같은거 아메리카노 한잔 할 때 딱 하나 하나만 드세요 진짜 너무 맛있다 싶으신 분은 딱 두개만 아메리카노 하면서 딱 드시면 아주 불굿 하실겁니다 진짜 그럴거 같으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 이미 구독을 누르신 분들께서는 어 안 누르셔도 되요 어우 빨리 물을 마시러 가야 되겠습니다 그러면 오늘은 여기까지 안녕 맛있다 무슨 맛이야 입에 넣고 깨물어 먹는거야 해봐 꼬꼬 깨물어 먹어봐 꼬꼬 깨물어 먹어봐 꺼져 꺼져 어? 꺼져 꺼져? 꺼져 맘랑맘랑해 말랑말랑해 맛있어? 아빠 고맙습니다 아멘